사실 오늘 투캠으로 정상 무대를 썼을 때 좀 박력있는 스타일이었나봐 오늘은 내 콘서트니까 초등학교 난 로맨틱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박력이 없는 건 아니고 로맨틱의 시작을 해서 어떻게 박력있게 끝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맨티스트의 전방 오늘 진짜로 섹시하게 사랑을 담아서 오늘은 조금 더 사랑을 담은 어떤 터치 터치로 네 오늘 사랑을 담아서 한번 어우 끈적하게 늘렸어요 지금 이 노래는 너무 좋았다 Let's go Take me on tonight Take me on tonight 지금 그럼 날 쏘나올게 꿈은 슬인적 다리 좋다는게 좀 그래 안 그래 네 맘은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내 눈빛을 좌우 뺐다가 일은 있어 안 하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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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해산라! 우리 지금 맞아 해산라! 가만히 너들게 끝까지 10분 뒤에 저렴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삶을 우리 지금 맞아 Yeah, I wanna take it to my 내 삶을 내 사랑의 bon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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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뒤로 너find이에요 갈 길에 나만 물을 spider she gets up I know I'm in love I'm in love I'm in love 우리 집뒤로 체크아이버 본사 мод 우리의 춤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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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.